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성전, 이른바 신천지라고 불리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탓기 삼아서 장관 해임 운동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추미애를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신천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종말연구소가 최근 신천지 내부 사명자 교육 요약 내용을 공개한 내용인데 이것이 드러나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신천지 화상회의를 촬영한 이 영상은 종말론연구소에 의해서 유튜브에 공개됐지만 신천지 측에서 제작권 침해가 오래된다고 하면서 내용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종말론연구소 측은 관련 동영상에서 신천지 측이 주장하기를 검찰이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를 압박 수사했고 책임 회피를 위해서 지병이라고 거짓 기사를 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이러한 강압 수사의 뒤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고 현재 신천지 간부들을 조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바로 추미애의 라인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추미애가 주도적으로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수사하고 있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울러 종말론연구소는 신천지가 해외 입국자를 막지 않는 것도 추미애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은 추미애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왕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장재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추 장관을 가리켜서 여왕이라고 말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음료 또는 여왕은 신도들을 탄압하는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추미애가 그런 사람이다. 종말에 신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음료다, 바벨론의 음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신천지를 탄압하는 사람이 바로 추미애다. 추미애가 바로 바벨론 음료다,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최근에 1년에 신천지에 대한 탄압, 탄압이라고 일반적으로 쓰기보다는 신천지가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기는 과정에서 신천지에 교인들이 많이 옮겼다. 그리고 신천지에 관련된 세모조사 등등 취재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다 해서 지금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바벨론 음료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압. 이렇게 해야 자신들이 교리나 종교색을 유지하면서 또 반박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공권력에 대해서 반발하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바벨론 음료라고 하는 이런 구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추미애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정말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야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하고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력, 근무지 이탈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억지로 그리고 특히나 국회에 가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여기 질문하는 것,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적극 방어하면서 오히려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추미애가 왜 저럴까 하는데 이건 신천지는 바로 추미애를 바벨론 음료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국내 개신교 단체들은 추미애 해임을 요구하는데 청와대에 국민청원 배후의 신천지 측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7월 23일 처음 올라간 추미애 장관 해임 청원은 7월 31일 오후 2시 현재 11만 4,500여 명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한국기독교이산 2단 상담소 협회로 열린 7월 30일 서울 여의도 CC 빌딩에서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교회가 반드시 해체시켜야 할 신천지 동방번개대책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신현욱 목사 지금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 협회 구리 상담소장이라고 합니다. 이 신현욱 목사는 머지않아 반드시 닥치게 될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죽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될지 심히 우려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잇따라 자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교주가 죽으면 따라서 죽는. 이 기자회견에는 건명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배숙 전 민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계승교 단체들은 최근 신천지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코로나 피해자 연대 명의로 추미애 장관을 성토하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거기에 공개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추미애를 성토하는 내용을 이렇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손편지 가운데 일부인 것 같습니다. 글씨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손편지를 써서 관계기관에 보내고 있다. 이게 신천지가 추미애를 물러가라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박향미 목사는 추미애와 코로나19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오히려 신천지가 정부 방역에 따르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 책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추미애도 지난 7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 법무부 장관 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추미애가 밝혔습니다. 이만희가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 법무부 장관 비서실에 많은 우편물이 도착했다. 아까 그런 손편지들이 도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추미애는 지난 2월 신천지의 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 행위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강력하게 대체하라. 이렇게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감염병 예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신천지는 전국의 74개 교회 가운데 일부 교회 그리고 성도가 그런 일을 했을 수는 있어도 총회 차원에서 그런 장관 퇴진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금 신천지와 추미애, 바벨론의 엄료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만희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하면 곧 사법처리 여부가 판결 날 것 같고 추미애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두 쪽이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웃어야 할까? 어느 쪽이 진짜 신발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선창경TV였습니다.